플래시 파일 불러오는 걸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커서가 깜빡되고 있어요. 안에서 커서가 깜빡되는데 플래시 파일이 지금 크니까 커서를 밖으로 이동을 하면 커서가 여기서 깜빡될 거예요. 그때 그냥 엔터키를 하나 이렇게 칠게요. 그럼 커서가 또 일로 가죠. 커서가 일로 가죠. 조금 디자인적으로 비정상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플래시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거니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서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코드로 가세요. 커서가 여기 있으면 코드로 가고요. 지금 중요한 건 HTML5 방식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커서가 지금 여기서 깜빡되고 P 태그 안에 커서가 깜빡되고 있고요. P 태그는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P 태그 지우고요. 대신에 엠베드 됩시다. 기억나시죠? 엠베드 SRC는 아까 640에 480 그죠? 자, 소스 자, 는 해서 소스 불러오시고 스카이 무비 불러오시고 스카이 무비 불러오시고 한 칸 띄고 위드는 따옴표 안에 640 하이트는 따옴표 안에 480 하자마자 다듬은 끝나죠? 맞죠? 딴 거 하나도 없어 다듬은 끝났죠? 그냥 다듬은 끝나 HTML5에는 다듬은 끝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렬이 안 돼서 이 모양인데 정렬이 안 돼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 그래서 HTML5에서는 코드가 아주 간단해요. 그죠? 엠베드라고만 해주기만 하면 SRC 소스만 일단 기본적으로 읽히면 나오긴 나와요. 물론 아까 해보니까 위드와 하이트가 적지 않으면 굉장히 작게 나와요. 썸네일처럼 작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새 문서 만들어서 0626-1.html로 저장을 하고 아래처럼 코드를 타자를 쳐주시면 돼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줄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HTML5 방식으로 돼있어야 되고 지원되는 브라우저에서만 확인이 가능해요. 우리는 플래시 소스에서요. 플래시의 16강에 다구름 소리가 있는데 웨이브 파일이었어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에스트림의 파이브에서 사운드가 들리게 하려면 규칙을 지켜야 돼요. 몇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 한번 보시면 사이트를 한번 보면 적는 규칙은 이거예요. 소리를 나오게 하는 규칙은 오디오로 시작돼요. 컨트롤 수가 있어야만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이런 게 뜹니다. 이렇게 뜨고요. 컨트롤 수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없을 경우에는 배경음악으로 미리 들리게 하면 되겠죠. 그죠? 미리. 플레이는 오토해서 자동 실행되게 하면 되겠고요. 오토 플레이 하시면 되겠고 지금 소스 부분이 그 부분인데 왜 두 개 적혀있나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 개 적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개 적을 수 있는데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요. 똑같은 소리가 OGG로 저장하고 MP3로 저장하고 웨이브로 저장을 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지원되는 브라우저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요. 이를테면 MP3라는 확장자를 가진 음악 파일을 내가 듣겠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내가 시켰다. 홈페이지에 넣겠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사람이 환경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이냐 크롬이냐 파이버 파이어복스냐 사파리냐 오페라냐에 따라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알아서 열 왜죠. 찾아봐서 되도록 해줘야죠. 우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크롬 특히 우리 크롬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크롬이 가장 반영을 많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웨이브가 지원이 안 돼요. OGG가 지원이 안 되고 반드시 똑같은 음악이라 하더라도 MP3로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돼요. 근데 크롬의 경우는요. 똑같은 음악 소리가 웨이브로 MP3로 확장자가 되어 있건 웨이브로 되어 있건 OGG로 되어 있건 다 들릴 수 있어요. 다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MP3로만 파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파이어폭스로 여러분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왜? 노니까. 노 되어 있으니까. 오페라로 접속을 한다? 들을 수 없어요. 왜? 노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그러면 웨이브로 내가 내가 들려주고 싶은 홈페이지에 들려주고 싶은 소리가 웨이브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플로러 지원이 안 돼요. 다른 데에서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단 얘기예요. 그런 걸 대비해서 적어준 거예요. 바로 이렇게.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이 글자가 보입니다. 대신에 글자가 보인다는 얘기죠. 이 글자는 반드시 오디오라는 태그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돼요. 오디오라는 태그 안에 범위 안에 글자가 들어가 있어야 지원이 안 될 때 뿌려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소스에서 보면요. 세 개를 적어놨죠. 지금 현재 두 개 여기서는 두 개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적혀 있는 거는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 감안해서 두 개가 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음악 소리인데 OGG로 저장하고 MPC로 저장한 거는 이 소리를 못 듣는 브라우저 대비해서 두 개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OGG가 지원되는 브라우저가 어디야? 크롬이 지원되네요. 익스플로러 지원이 안 되네요. OGG가 그러면 내가 이 홈페이지를 내가 이제 이 홈페이지에 내가 들어왔어. 이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내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옛날 버전 말고 옛날 버전 안 돼. 10으로 내가 들어왔다.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좌우지간 지원이 안 되죠. OGG 지원 안 되죠. 그러면 인식 못하죠. 그러면 두 번째 줄 두 번째 소스를 인식해서 소리를 들리게 한다. 그걸 대비해서 두 개 세 개 적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줘도 아니고 아무것도 지원이 안 돼. 그러면 완전 구버전이야. 그러면 이 글자가 출력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웨이브 하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웨이브 하나만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 더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다구름소리 점 mp3 다구름소리 점 오지지 있으면 참 좋으련만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보면 글자가 나오려나? 그런데 지금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나오려나? 보겠습니다. 구버전이라 나올지 지금 걱정되는데 HTML5 자체가 지원이 안 될 텐데 구버전이라 완전 구버전이라 그러면 소리 대신에 텍스트가 출력이 될 거다 라는 얘기예요. 되네요. 글자가 출력이 되고 있어요. 구버전에서 됐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